영어로 끝나는 연예인 말하기! 룰라! 룰라! 황혜영!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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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빨리 나왔잖아. 날 이제 아아! 혼자 내 기운을! 우리가 그냥 친구를 할게! 황혜! 황혜! 황혜영! 황혜영! 김소영! 아, 땡! 룰라! 고소영! 이수영! 김신영! 이나영! 허경영! 이수영! 아니, 허경영!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아이큐 높아! 자, 이제 갑니다! 고소영! 현영! 장국영! 빨리해! 박보영! 김신영! 장신영! 뇨! 홍진영!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리 마련했어요! 우릴 만난 지 100일째 날 1, 2, 2, 4! 경훈이 이제 들어와! 자, 아쉽지만 황혜영 팀 승리! 우리 이제 발표 받아야 되지? 네! 현재 지연이 혼자 받으면 안 돼? 아, 근데 지연이 이번 게임! 나왔어, 갑자기! 지연아, 리나야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근데? 우리가 내년에 25주년이야! 근데 25주년까지 됐을 때까지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팬분들께 이 긴 시간 사랑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룰라가 벌칙인데 우리는 몰아주기라는 기능이 있어! 넷이서 물을 한 사람이 다 맞는 거야! 자, 나다 싶으면 나와봐! 너무 아름다운 리더가 모든 짐을 다 질러야겠다는 거야! 역시 리더야! 얘들아, 그럼 나! 우리도 리더 따라서 리더랑 같이 맞을게! 혼자 맞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 다 같이 하나씩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다! 자, 좋겠습니다! 자, 누나들이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셋! 자, 좋았어! 셋! 자, 좋았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